투자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목표는 알고 있지만 결국 반대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떤 것이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것 말이다 이는 로켓 과학처럼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정확히 반대로 사고 판다 어떤 투자자도 일부러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지는 않는다 일부러 그런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핑계거리는 많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짓은 그만둬라 여러분이 투자를 바보처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라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의 두뇌다 주식시장을 이기려면 지금 내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캔피셔 님이 지은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입니다 이 책도 명조로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캔피셔 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분인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본인도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45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SR로 알고 있는 주가지표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포브스란 경제전문지의 22년간 칼람도 쓰고 계십니다 캔피셔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것의 기초에서 투자 결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투자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 다시 세계의 하위 부분으로 질문을 나누어 보면 쉬워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약간 충격적인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과연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잘못된 걸 믿고 있지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뭔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받아들여온 미신에 소위 투자 기법이란 것까지 가세에 마비되어 버린 이 투자업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다 사실과 미신을 구분해내는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면 잘못된 진실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구분이 간단하지는 않다 해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점은 이 작업이 과거의 모든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옳다고 확신시켜주는 걸 좋아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결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 먼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는지 또 왜 잘못된 사실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수십 년간 전에 내려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한다 결국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특히 직관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검증을 해버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는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아인슈타인, 에디슨,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우주의 기본 성질에 대해 질문을 하는 법은 훈련받지 못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조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건네준 지혜를 받아들인다 어떤 사실들은 우리가 딴지를 걸기엔 너무나 위대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퍼가 높으면 퍼가 낮을 때보다 위험이 증가하고 상승 여력도 작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 언뜻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보인다 퍼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또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소 극단적으로 나가면 높은 퍼는 주가가 대단히 고평가되어 있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난 이미 10년도 전에 퍼가 어떤 수준이든 간에 그 자체로는 시장의 위험도나 수익률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통계는 제쳐두고라도 여러분이 이론을 깊게 파고들어가다 보면 퍼가 시장 위험이나 수익률 예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된다 하지만 퍼가 미래 수익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멋진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시장 퍼가 너무 높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배팅할 수 있다 핵심은 미신 대신에 진실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적인 접근법의 기초가 된다 퍼 사례처럼 잘못된 미신들이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받아들여지고 모든 유형의 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해진다 이런 미신들은 누구든 간에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든다 그동안 여러분이 투자에서 거둔 단지 운에 의한 성공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의심하라 능소주의자가 되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주변을 살펴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다시 평가해보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진정한 위력은 여기서 나온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 또한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는 셈이다 즉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반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내용에 대한 완벽한 사례다 시장 퍼가 올라간다고 하면 보통 투자자들은 위험의 증가와 향후 수익률 감소를 확신하고 이에 맞춰 투자를 하게 된다 가끔은 정말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식 시장이 호조를 이어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퍼 그 자체는 시장 리스크나 방향성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주장이 2000년처럼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3년에는 내 말이 맞았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퍼에 대한 진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퍼에 대한 오래된 미신을 믿는 것은 물론 그런 미신에 도전하려는 관심도 필요 없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미신들이 실제로는 가짜라는 걸 알게 되면 남들과 반대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두길 바란다 성공적인 투자를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3분의 1은 실수하더라도 3분의 2는 성공하는 전략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첫째로 피해를 끼치지 마라 라는 명제로 유명한데 이는 투자에서 있어서도 훌륭한 원칙이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이 정확한지 실제로 정확히 들어맞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미친 사람처럼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 장의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첫 번째 질문은 잘못된 걸 믿고 있지 않은가이다 원한다면 잘못된을 나쁜으로 바꿔도 된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만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절대로 믿을 만한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검증하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들은 자신은 물론 정보를 의지하고 있는 전문가 전문 투자자들 모두 기본적인 믿음에서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시장에 대해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믿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틀린 것일 수도 있다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인간은 원래 지나친 확신감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경향이 최근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동주의자들은 우리 석기시대 선조들이 매일 나무 막대에 돌을 단 보잘것 없는 무기로 거대한 야수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확신감을 가져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들이 진지한 자기 성찰 끝에 돌멩이가 달린 나뭇가지로 버팔로를 잡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그들과 가족들 그들의 부족들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사실 과도한 확신감 즉 이성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기본 요소이며 한 종으로서 인간의 성공적 진화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있어서라면 이런 확신감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용된 지식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걸 질색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곧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능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시장은 가능한 오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돈에 대해 가능한 많은 굴욕감을 우리에게 준다 나는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 즉 TGH라고 합니다 위대한 능멸자 TGH라고 부른다 나는 너무 많은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TGH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장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진 돈을 몽땅 베팅하면 된다 그렇다면 TGH의 기쁨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당신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베팅하면 된다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주식을 관찰하면서 자문해보라 무엇이 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만들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데이터나 어떤 정보의 뒷받침 없이 내린 의사결정들을 기록해보라 이런 기록의 어딘가에는 맞는 것이건 틀린 것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히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흔한 교리문답식 투자정보의 근거에서 내린 결론에는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라 그리고 자문해보라 스스로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나? 그런 증거가 있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증거가 불충분하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고요 남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허가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허가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주식을 처분하고 허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다른 사람들도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높은 퍼가 주식이나 시장의 나쁜 신호일까?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다면 과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수치를 조사했는가? 아니면 그저 전통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쉽게 안심하지 않았는가? 소위 투자의 대가가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보증했나? 그래서 이 뒤에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미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에 대한 미신이 왜 잘못된 것인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연초에 퍼가 높은 주식과 그의 그 주식의 수익률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만 봐도 그렇죠 엔비디아의 퍼가 상당히 높았지만 올해 수익률 거의 1등이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퍼도 상당히 높았지만 올해 수익률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퍼가 높다고 해서 그 주식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즉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뒤에도 나오는데 1년에서 2년 동안 인기를 끊었던 주식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힘들다고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특히 정말 정말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첫 번째 질문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기본적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지 실수를 피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 요소다 미신들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논리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는 단지 한번 수정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투자는 기술이 아닌 응용과학이다 가설에 대한 유효한 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해 같은 답을 얻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 TGH는 즉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에 대한 끊임없는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 장이 상당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퍼값을 되게 신뢰하고 있었었는데요 단지 퍼값만 가지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쳐서 주식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진실을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 중 당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입니다 간파할 수 없는 걸 간파해낸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처럼 이 작업에는 어떠한 화기도 유전적 우수성도 마법 같은 영웅의 능력도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간파하지 못한 것 중 당신이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뿐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질문할수록 더 많이 볼 수 있다 시장에 패팅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두 번째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은 무엇일까? 이때 여러분의 대답은 아마도 글쎄 없는 것 같군 일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도 이와 같다 실망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투자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매체건 일면 톱 기사로 나온 것들이 아니다 또 TV 전용 뉴스나 블로그, 이메일 뉴스레터로 오지도 않는다 여러분들이 뉴스로부터 얻은 정보로 인한 이점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이미 소멸해버린다 실망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데 있어 이렇게 널리 퍼진 소음들 즉 대중매체에서 취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자신의 행동이 특정 정보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수천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다른 부족이나 거대한 야수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를 지었다 본능적으로 소음이 나는 곳을 향하게 되지 그쪽에서 멀어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석기 시대에는 그러한 본능이 대부분의 자연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었다 수만 년의 진화를 통해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게 만들어졌고 무리를 지어 대응하고 즉시 무리의 눈과 귀와 행동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본능적으로 당연시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변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주시해야만 한다 소음 쪽을 주시하는 것을 멈추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볼 때마다 여러분이 소음을 들었건 못 들었던 간에 그 방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은 들은 것이나 읽은 건 모두가 틀렸고 현재 그것이 주가에 할인되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언론을 완전히 무시하려고 할지 모른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역시 틀린 생각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중매체를 피하지 말라 이것들은 여러분의 친구이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에 투자하기 위한 우리 여정의 동지다 미디어는 일종의 할인기계다 다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 따라서 여러분이 무시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알아내고 한 걸음 떨어져 다른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미디어를 읽어야 한다 그 매체들에서 뭐라고 떠들건 간에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다 내가 1995년 포브스에 쓴 칼럼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투자 조언 피하는 방법에서는 그런 무리에 휩쓸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여전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4단계로 이루어진 방법을 여기서 소개한다 1.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나 어떤 사건의 충격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맞게 생각했다고 확신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이 틀렸다는 일종의 경고다 맞게 생각하려면 외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 2.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미디어에서 한 번 이상 읽었거나 들었다면 이미 소용없는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이 그것에 관해 생각하고 글을 썼을 즈음엔 새 뉴스조차 이미 너무나 낡은 것이 되어버린다 3. 오래된 논쟁일수록 그것의 영향력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 1994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1995년 초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견해는 김이 빠진 것에 불과하다 4. 어떤 유형의 주식이건 간에 지난 5년간 뜨거웠던 주식들은 향후 5년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시 여전히 맞는 얘기다 아니 항상 맞는 말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것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1980년의 에너지주 2000년대의 기술주 2007년도의 소용가치주 등 이런 식의 게임을 영원히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뜨거웠다는 사실이 향후 5년간은 가장 차가운 주식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어떤 유형도 10년간 뜨거웠던 적은 없다 만약 그랬다면 더 안전하고 높은 미래 수익을 줄 분야를 찾아보라는 이중 경고인 셈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접하게 될 때 이러한 4단계를 따라 해본다면 쉽게 소음을 무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앞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진실을 몇 개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중 하나로 대통령 임기 순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로 증명하기 어려운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패턴이 상당히 예측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그런 예가 있다 표 2.3은 1925년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 매년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s&p500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첫 2년과 임기 마지막 2년을 분리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임기 마지막 2년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임기 후반 2년은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잘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3년 차가 가장 수익률이 좋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대통령 임기의 후반 2년은 꽤 수익률이 좋았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예측을 할 때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사이클에서 후반 2년 동안은 약간 강세장 쪽으로 치중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대부분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아주 강력하다 이와는 대도적으로 시장의 위험은 임기 전반 2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패턴이 존재한다 전반 2년 중 한 해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한 해는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첫 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두 번째 해는 대체로 플러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쩌다가 전반 2년간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는 경우는 있어도 연달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는 일은 드물다 이 이야기를 강한국님이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저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 그것을 투자에 적용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 응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이 기법에 코웃음을 치는 한 여러분은 큰 무기를 가지는 셈이다 그게 재밌죠? 요약해보면 대통령의 임기 전반 2년은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후반 2년은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3년 차가 가장 수익이 높다 전반부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는 반대로 매우 큰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재선임된 대통령일 경우 그렇다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이 아닌 경우 크게 오른다는 사실은 아주 이치에 맞다 정치적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이 유발될 수 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임기 3년 차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 사실에 들뜨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가격에 벌써 반영되어 소용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약세장이 될 것이다 만약 3년 차 효과가 많이 언급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비웃음만 산다면 그때는 2007년의 수익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외부에서의 요인이 미국 내부의 요인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간파해내지 못하거나 간파하지 않으려 하는 걸 간파해내는 아주 단순한 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널리 이 사실을 간파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가격에 반영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또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확률이 높은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 법칙은 효과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식 지표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큰 무기가 되는 것을 왜 남들에게 주어버리는 것일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지식이 조만간 시장에 반영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정말 그럴까? 아마도 아닐 것 같다 이 대통령 임기 사이클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말해왔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잡아 가두려고 잠자리채를 찾곤 했다 높은 퍼에 대한 나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나를 이런 지식이 실제로 먹힌다고 생각하는 괴짜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기술들은 강력하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일단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실제 가격에 반영되어 있진 않은지 확신하기 위해 끊임없이 테스트해본다 내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간파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더 나는 이 방법의 효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받아들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간파할 수 없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파하게 되면 이제 그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의 목표는 3년이나 30년 후에는 상식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발견하는 것이다 일단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밝혀낸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테스트하라 여러분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숙렬 곡선의 변동이 주도주 변화의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라 대통령 임기 사이클이 진실인지 물어보라 그들이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뭐라고 하거나 미친 소리야 라고 한다면 더 좋게는 너 미쳤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지난 몇 년간 내가 발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어느 방법을 계속 사용해도 좋을지 어떤 방법이 소용없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나의 동료들이 그들의 정신적 스승들에게 배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왜 시장 초과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끊임없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을 사용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질문을 사용해 남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두뇌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여러분이 오래된 투자 오류들을 범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투자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직관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두개골에 자리 잡은 명령 본부는 반란을 일으킨다 여러분과 여러분 두뇌와의 싸움에서는 항상 다루기 힘든 두뇌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내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입니다 투자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목표는 알고 있지만 결국 반대로 끝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떤 것이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건 말이다 이는 로켓 과학처럼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정확히 반대로 사고 판다 주식형 뮤추얼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2000년 2월 중에 가장 높았다 이 시기는 최근 역사 중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3년간의 약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이제 2002년으로 넘어가 보면 자금 유입은 정반대가 된다 7월에는 모든 사람들이 펀드에서 빠져나갔다 이때는 강세장 직전으로 주식 매입에는 환상적인 시기였다 바로 이것이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고 싸게 판다는 조작할 수 없는 증거다 몇몇 정신없는 무식한 사람들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넓게 퍼진 집단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마치 광포한 바보 쥐대들이 시장을 정확히 반대로 들락거리는 듯한 모습이다 어떤 투자자도 일부러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일부러 그런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핑계거리는 많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짓은 그만둬라 여러분이 투자를 바보처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라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의 두뇌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기근과 배신과 털복숭이 야수들로부터 생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뇌의 진화다 한 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두뇌는 특정한 목표에 맞춰서 진화해왔다 선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육체적으로 살아남는 것이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식을 사 먹고 맹수의 앞발에 능지처참 당하거나 갑자기 죽게 되는 공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있어 상대적으로 새로운 환경이다. 즉 아직도 발전 단계의 초기에 있는 것이다 인류는 진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렵 채집인 유목민, 사냥꾼으로 지냈고 종종 상한 음식을 채집하고 종의 유지를 위한 짝을 찾고 사냥꾼을 피하고 쉴 곳을 찾으며 보냈다 이는 우리가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고 따뜻하게 하고 호랑이와 독거미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 두뇌가 진화의 과제로 삼은 것들이다 나는 시장 파악에 있어 우리가 가진 결점들이 대부분이 영겁의 세월을 거친 진화를 통해 두뇌에 고착되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된 두뇌의 프로그래밍으로부터 발생했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시장 참여자 집단도 태생적으로 항상 맞게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한다 맞게 투자한 사람 역시 바보가 될 수 있다. 단지 운이 좋아서 맞은 것이다 모든 투자 결정은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다. 투자보다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익숙한 선사시대의 두뇌 프로그래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말이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있게 되며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해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더 좋은 투자 배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이 두뇌를 더 잘 알게 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더 잘 제어할 수 있을지 알게 되고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들을 피하게 되며 실수하는 확률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이다 어떤 투자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고 질문해 봐야 한다 지금 내 두뇌가 나한테 충격을 주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장님처럼 아무것도 못 보게 하려는 걸까 이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 결국 시장이란 벤치에 앉아 pda를 사용하는 원시인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일 뿐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맥락을 풀어내고 여러분이 이사결정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원시인의 두뇌를 정복할 수 있고 시장에 능멸당하지 않고 시장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우리 두뇌가 원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할 때도 그 당시에는 정말 똑똑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향되어 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지식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 질문은 여러분의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이 뒤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인지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리뷰 영상에서도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인지 오류는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이득을 좋아하는 것보다 손해를 싫어하는 정도가 2배 반 정도가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25%의 수익이 10%의 손해의 느낌과 강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손해를 피하려는데 안간힘을 쓰고요 이는 흔히 손실 회피로 알려진 것입니다 단기 움직임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근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상을 말하게 되고요 이는 투자 시 저지르는 많은 오류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근시한적 손실 회피 성향과 이로 인한 실수는 긍지와 후회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석기시대 정보처리 과정은 소위 생존에 있어 긍지의 축적과 후회 회피하기로 불리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긍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손실을 회피하고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석기시대 때에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증 편향인데요 투자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론이나 알려진 사실을 지지하는 증거의 파편들을 의도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도록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흔적 따라가기 패턴 인식과 재현인데요 패턴이 없는 것도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없는 패턴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사후 판단 편향과 정리 선호 현상인데요 흔적을 추종하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인 사후 판단 편향은 처음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대평가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 선호 현상은 투자자들은 그들 포트폴리오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이길 원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투자에서 이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적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엄격하게 세 번째 질문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고 다른 사람이 간파해내지 못한 것 중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후 머리를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어 여러분이 두뇌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인지적 실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것들이 있다 일단 세 번째 질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리고 인지적인 실수를 막 저지를 것 같다면 다음의 방법을 적용해서 실수를 막을 수 있다 1.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하기 후회는 쌓고 긍지는 피하라 자본시장에서는 오만하면 근시적 손실 거부에 빠지거나 과도한 확신, 사후 확증 편향, 저점에서 매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외의 모든 나쁜 것들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연적인 성향을 영원히 뒤집어야 한다 긍지는 피하고 후회는 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다 여러분이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더라도 자신이 천재라고 가정하지 마라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가정하라 그리고 운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 보유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면 후회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손실을 볼 때마다 후회를 쌓아 나가라 후회와 함께 살고 후회를 사랑하라 하락한 주식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지 배우려고 노력하라 만약 여러분이 후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주식을 팔지 않게 될 것이다 후회를 쌓고 긍지는 피하는 전략은 많은 이점이 있다 우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 과도한 확신에 빠지는 대신 좀 더 조심스럽게 됨으로써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더욱 가깝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확신에 찬 투자자들보다 조심스러운 투자자들의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분은 후회를 쌓고 긍지를 회피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 단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어떤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매입한 후 뒤돌아보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쓸모없어 보이는 주식을 처분하고 기뻐했겠지만 정말 그게 쓸모없었던가 어쩌면 여러분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 가진 자산을 다투러 안전한 채권을 샀을지도 모른다 시장 전체가 당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다 즉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그 후에 그들의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절대로 평가해보지 않는다 결국 아무런 발전이 없게 된다 당신의 후회를 포용하다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투자란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서 볼 때 7알의 기간 동안만 맞게 투자하고 있으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게임이다 이 말은 틀릴 때도 자주 있다는 뜻이다 잘못된 투자는 그 자체로는 괜찮다 여러분의 잘못을 더욱 포용하고 학습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봐선 더 적게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스스로 더 읽진 않았잖아 라고 위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아주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처분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나 잘못된 주식을 사는 실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실수로부터 반드시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므로써 미래에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여전히 나는 내 두뇌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너무 큰 베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해 예의주시하되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틀렸다면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 약세장을 예견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성과가 좋은 섹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에 그렇게 심하게 뒤처지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맞게 예측했다면 약세를 보인 섹터에 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게임이다 즉 여기서 2000년 3월에 본인이 기술주가 약세를 갈 것을 예측하고 반은 팔고 반은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 확신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후회는 쌓고 자긍심은 피하라 여러분이 벤치마크에 초점을 맞춰라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만 방향을 바꿔라 이것이 단기 손실 거부와 과도한 확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시장에 능멸당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를 설정을 하고 그것과 수익률이 같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고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실천해서 그때 시장 수익률을 약간 능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뒤에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캠피셔의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딱 앞에 나온 세 개의 질문만 살펴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캠피셔가 지은 책은 이것으로서 다 리뷰를 하게 되었거든요 다음에 만약 시간이 나면 캠피셔가 지은 책들의 리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